김계환 사령관의 지웠던 녹취 파일이 복원되면서 포렌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수백 개가 시중에 있잖아요. 이른바 녹취 파일이. 그것도 VIP하고 전화통화한 내용들이 웬만한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이 지뢰밭이 언젠간 터질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이른바 스파크를 일으킬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분위기가 온통 인화물질 바닥이에요. 유증기가 꽉 차있죠. 이게 그냥 인화물질도 그냥 바닥에 흥건히 젖었어. 그런데 어디서 스파크만 일어나면 이게 폭발하는 건데 이 스파크의 역할은 어디선가 터질 녹취 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28일 날 기표소에 들어가서 조용히 찬성을 찍을 국힘 소속 의원들이 몇 명 더 있는 것이 그 양반도 이 녹취 파일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공청과 관련해서 개입설이 아니고 개입이지 사실은 어디로 가라 어디로 옮겨라 이런 거를 다 녹음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결국에는 못 지켜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겠어요? 지금 반감이 어마어마해요. 하란 대로 했더니 공천이 안 됐어. 망한 거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또 녹취 파일을 다 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표소 들어가서 당연히 당론과는 다른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갠데 그 녹취 파일이. 이게 언제까지 안 터지겠냐고요. 이게 이미 지운 녹취 파일도 수사 과정에서 그것도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이 녹음해놓은 게 드러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해병대 사령관이 녹음해놨던 녹취 파일이 드러나는데. 그것도 비화폰일 건데. 그런데 다 살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쫙 봐야 되는 거는 묘하게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휴대폰이 지금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사로비설의 단서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건 수사 외압하고는 관계가 없죠. 원인 제공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휴대폰에 대해서 법원에서 증거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휴대폰을 없앴다는 거거든요. 공폰냈다는 거잖아요. 아니 멀쩡한 업무용 휴대폰을 왜 없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조직적인 은폐 조작. 정황 아니냐. 정황들이 다 드러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박정은 대령하고 공수처. 이렇게 쌍두마차로 진실에 접근하는 양대 축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건 또 박정은 대령 재판부에서 증거 채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통화 기록까지는 확보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더 나올 데이터가 없냐. 이런 부분들로 접연이 확산 일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음 주에도 단독 기사 뭐가 나올지. 내가 또 바빠져 내가. 지금도 아주 과로사할 지경인데. 또 바빠져 내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이종섭 장관의 없앤 휴대전화. 이거는 공수처가 안 갖고 있어요? 없어요. 통화 기록은 없어요? 통화 기록은 있어요. 기록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냐. 일단은 김계환 사령관이 거의 무너지고. 아니 해병대 자체가 무너졌어요. 해병대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텨요. 그래서 공수처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는 입이 벙해. 묵비권으로 묵비가 바뀌었다. 이건 내가 2주 전부터 다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 다음 순서가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국방부 검찰단장이 그동안 온갖 패약질을 다 했단 말이에요. 박정은 대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소사실이 허위사실이 너무 많아서 역으로 검찰단장이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이러는데 여기 법무관리관이 일단은 약한 고리로 보입니다.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면서 법무관리관 내부 구조물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도 육사 출신, 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자를 요즘 야전으로 빼돌렸더라고. 거기가 보고서 다 쓴 사람이에요. 박정은 구석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사본부하고 국방부 검찰단하고 이거 일종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게 법무관리관실이에요. 거기에 내부 구조물이 드러나고 있다고. 그런데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지난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증언하면서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수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이종섭 장관이 시켜서 한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기록해서는 난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하고 통화는 많이 해요. 그리고 언론에 잘못 나가는데 26번 통화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8월에는 24번, 9월에 6번. 도합 30번? 30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점 지점마다 중요한 길목에서는 집중적인 통화가 있는데 혹시 가족이나 직원 중에 한 달에 30번 통화하신 분은 있어요? 가족이요? 없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가족하고는 할 수 있죠. 가족하고는 30번 이상 통화하죠. 한 달에 30번? 한 달에 30번 이상하죠. 가족하고는. 그래요? 자상하시네. 난 그거 반도 안 돼. 가정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가? 의원님의 사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은 자주 통화해요. 할 일이 많아요. 얘기할 게 많아. 애들이 아직 어려서 관리가 많아. 거의 뭐 수십 년째 이렇게 방생하고 계신 집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자,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30회인데 정확하게. 이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판 증언에서는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예요. 아니면 할 말 없으면 사법정책 토론했다예요. 30번을 사법정책 토론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나가는 공직자들이 뭐 어디 이게 논리가 되는지 상식이 되는지 뭐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면 되는데 이제는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반 이상 무너지고 이미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 벌목 관리인 것인데.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헷갈리실까 봐. 이제 통화 내역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그러니까 번호 대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잖아요. 이게 물론 휴대폰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랑 통화한 내역을 여기서 지울 수 있잖아요. 지워도 통화 내역은 통신사 서버에 남아요. 그런데 보통 통화 내역을 내놓아라 그러면 6개월치까지만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통신사에서. 그런데 사실은 1년치까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더 내놔라 그러면 와요. 그런데 최상병 사망 사건이 작년 7월에 발생한 거잖아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관련한 통화 내역은 지금 다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녹취 파일은 통화하는 사람이 녹음을 해놓지 않으면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했다가 나중에 지워도 이거를 포렌직으로 살려냈다는 게 지금 김기환 사령관의 녹취 파일인 거고 이거 녹취 파일이 지금 안 지우고 살아 돌아다니는 녹취 파일이 수백 개가 있다. 수백 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절대로 하려고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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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